인도네시아에서 부르심을 입고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휘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주님 옆에 감사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들을 ppt 자료와 함께 간증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저희 아이들 함께 오고 싶었는데 오늘 같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영상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함께 짧게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울. 저는 김하랑. 저는 김하일입니다.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한국에서 좋아요. 왜냐하면 물이 많아요. 저는 먹을 게 많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하고 또 맛있는 먹을 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단순하지만 기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의 말씀은 김동희 형제가 거기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나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중간중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바울 형제님께서 이런 글을 적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참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이것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바울 형제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시겠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시고 진행하시고 관리감독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지나올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지나오고 나면 그 뒤를 보게 될 때에 참 놀랍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인도네시아 간 지 총 5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진행을 다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죠. 참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이루어놨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마 선거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2년여 시간, 3년여 시간이 가깝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지나쳐왔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선교사는, 적어도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하에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글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진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어떤 섭리 혹은 목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도 이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왔어요. 아마 가장 심각할 때가 제 기억에는 델타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찌뜨라라의 교회의 어떤 한 형제님께서 이 코로나 델타를 걸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은 사람이 넘쳐나고 앰뷸런스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특히나 외국인은 더 심하죠. 근데 이 현지 형제님 한 분이 코로나 걸린 이후로 어디 격리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당 꼭대기 층에 있는 조그마한 방을 격리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제님을 거기다 모셔다드리고 거기다 격리 생활할 수 있도록 온도가 40도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약마저 다 떨어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형제님을 치료해야 되나 이 방법이 없을 때쯤 정말 심각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오늘내일 주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고민과 염려가 다가왔을 정도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소천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약,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또 조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꾼 형제님들과 음식을 갖다 나르고 함께 만나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지내오다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에게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 코로나 별거 아니네. 감기 같네. 한 3일 동안은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델타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코로나 델타 걸리면 죽는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있죠.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게 될 때에 과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 당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 핍박 이런 것들 내가 견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진짜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에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었을 텐데 그들과 비교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 예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이들이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제 기억에는 8번 이상 PCR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확진된 이후로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한 번 받을 때마다 저희는 인원이 5명이라 뭐든지 5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코로나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쭉 걸리게 됐어요. 먼저는 제가 걸리고 제 큰아들이 걸리고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저희 큰 방에 저랑 저희 큰아들이 격리하는 사진입니다. 영상 속에 두 아이들이 나오는데 격리된 방 밖에서 형아가 걱정되니까 줌으로 줌으로 온라인 미팅을 하는 거예요. 꼭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하고 면담하듯이 영상을 틀어놓고 형아 오늘은 좀 어때 형아 많이 아프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얼른 나을 수 있을 거야 하오리는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델타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 안에서 제가 큰아이들하고 큰아이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 보호하실 거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옆에 보시면 또 막내 하엘인데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코로나를 걸린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저희 자매는 한 4주 이상 5주 가까이로 40도 온도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한국에서 많은 성도인들이 전화를 주세요. 형제님 괜찮아요. 형제님 오늘은 좀 어때요. 너무 죄송하게도 그때는 이 핸드폰을 들팀조차 없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은 계속 카톡 카톡 들어오는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 자매하고 어느 한 날은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저희 둘이 부부가 누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인가 봐. 주님이 우리 오늘 부르시려고 하시나 봐. 진짜 그런 정도의 어떤 마음. 근데 아이들 아픈 걸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제 아이들은 그냥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났을 때에 아이들은 진짜 감기 났듯이 금방 나았어요. 저희 부부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뭘 느꼈냐면 성도의 사랑을 느꼈어요. 어떻게요? 저희가 아프니까 현지에 계시는 성도인들이 한국식 삼계탕. 이게 한국에서는 스테미나 음식이다. 이 인식이 있어가지고 한국식으로 끓여놓은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저희 집 문 앞에 걸고 가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몸을 비집고 일어나서 걸어놓으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과일 걸어주시고 약 걸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는 그래도 한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서로 위안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분 형제님 예배당에서 격리하셨던 그 형제님은 구원받기 전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와이프도 집에 없어요. 혼자 그냥 나 홀로 병아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님의 마음을 이 고난 중에 있는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보고 그 형제님 자매님 소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으니까 이 애통하는 심령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도 이러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아파하고 주님께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수치고 아 신난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주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 또 저희 부부도 온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볼 때에 많이 놀라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보시는 사실은 저희 현지 찌뜨라라의 교회에 얼마 전에 있었던 2022년도에 11월달에 있었던 전 가족 연합 캠프를 한번 했습니다. 이 캠프에는 저희 아버지이신 김공자수자인제 김공생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서울 북부교회의 강용길 성교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고 이제 교회는 망했다. 왜? 모일 수 없으니까. 말씀 전하러 간다고? 보금 전하러 간다고? 그거 절대 안 될걸? 너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간증 드릴 때에는 한 8, 90명 정도가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숫자가 더 줄었나요? 아니요. 더 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산하기 좋아요.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멈춰야 될 거야. 근데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고 못한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더 놀라운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찌뜨라라의 교회는요. 제가 너무나도 자신을 갖고 자신 있게 또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하죠? 프라우드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저희는 매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형제님들이 직장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모이느냐? 아니요. 현지에 계신 성도님들 다들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니까 아침에 문을 일찍 엽니다. 왜냐하면 점심 때는 사람이 많이 안 돌아다녀요. 뜨거워서 뭐 물건을 살아간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침에 문을 일찍 열어야 장사를 빨리 할 수 있고 많은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지 형제님들은 아침에 가게 문을 일찍 열지 않아요. 기본이 10시 이후 11시 이후에 가게 문을 엽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여기 가게 세가 얼만데 너 지금 장사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문 닫아놓고 가게 안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모든 직원들 안에 있는 청년들 직원들을 다 모아서 성경 공부 기도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하는 거 좋아. 네 백그라운드가 뭔지 난 성경 네가 무슬림이든 불교 사람이든 네가 카톨릭을 섬기든 다 상관없어. 대신에 우리 이 장소는 가게 문 열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 거기에 네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 조건 하나면 너는 우리 가게 와서 일해도 돼. 그냥 채용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이를 통해서 많은 청년 형제들이 청년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몇몇 형제들은 모임하는 지체로 영접돼서 지금 주임을 잘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주변의 상인들이 너는 망할 거야. 니네 교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타쿠나 코로나 때문에 니들은 모일 수도 없을 거야. 더 이상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이면 안 됩니다. 모였다가 걸리면 벌금 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또 말씀의 교제는 끊겨본 적이 없어요. 보금의 1세대들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보금의 1세대들 우리 현지 일꾼 형제님들은 이런 마음 이런 기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말씀의 기조를 가지고 섬기느냐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바로 메타가 될 것이다. 아마 지금의 코로나 상황보다 나중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날을 기억할 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그 삶의 좋은 본을 그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갖고 계세요. 주변의 상인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부류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히브리더 1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참 대단하네. 그런 상황 중에도 모일 수 있다고 그런 상황 중에도 모인다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미쳤구만. 아주 단단히 미쳤어. 저러다가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님들 가게 그 주변의 가게들이 막 그런 아우성들을 해도요. 신기한 건 지금 남아있는 가게는 어느 가게냐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느냐 아니요. 업종 변경이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양옆에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샷다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 가게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현지 형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 우리가 우선순위를 뭘 두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선이 보시고 거기에 관한 또 결과를 그 보응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사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초반절에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두 번째 말씀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동경제 믿음이 커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믿음을 비유하자면 겨자씨 겨자씨보다도 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믿음 크고 작음 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해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뜨라라의 교회는 한국에 와서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 형제님들이 간증을 들어오면 너무 놀라워요. 한국에 나와서 우리 안산동북교회에서 인천연수교회에서 우리 서울북부교회에 계신 우리 강윤결 형제님 강윤결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런 현지 형제님들이 원래는 한국에 왔을 때 돈 벌로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부자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깨달으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 가족들 구원이 너무 중요해. 정리를 빨리 해서 얼른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서 가족들한테 보금을 전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또 교회로 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게 바로 이 찌드라라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 찌드라라야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인지 인도네시아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습 그 열정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한마음되는 이 모습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와 별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보금의 1세대들하고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훈형제부와 자매부 저희는 시간만 났다 하면 만나요. 시간만 났다 하면 만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구두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 내 친구가 아직 말씀을 못 들은 친구가 있는데 형제님 같이 가서 말씀 좀 교재 좀 해주시고 하면 어떨까요. 전도하러 가는데 여행하듯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 길에 여행하듯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하룻밤 자고 그분들과 또 말씀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또 보금을 증거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또 여행하듯이 돌아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형제님들을 형제님들의 살기 위해서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몸소 형제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매님들의 친히 다 뒤에서 백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 된 생각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년부 학생 청년부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 문 열기 전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질문이 있으면 청년들 중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을 대답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함께하는 사역을 지금 권고하고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금전원을 하는 거 아 김동희 형제님은 선교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저 형제님은 일꾼 형제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이런 인식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인이 누구라면 뭐든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과 이 비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들에 모든 사역들에 함께 우리 젊은 친구들을 초청을 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이 더디어오시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좋은 본을 보이고 알려주고 너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희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저희 주일 학생들이 모이고 있어요. 각 처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더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자매인 박나영 자매가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백종원보다 더 맛있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아이들이 한국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자매가 저희 집에서 떡볶이를 한 소큼 끓여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와 너무 맛있는 한국 음식이다 라고 먹는 거죠. 돈이 있어도 찾아 먹기 힘든 음식이 한국 음식이니까 떡볶이를 만들어서 아니면 오뎅탕을 끓여서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뭐 그 뒷 배경이 뭐 카톨릭 사람이라던가 무슬림 사람들 이 아이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원래는 무슬림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면 함부로 보내지를 않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엄마 아빠 오늘 저 집 가서 오늘 저 집에 행사가 있대요. 주일학교 모임이 있다든지 갔다 와도 돼요? 저희 가면 떡볶이 주고 맛있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 나온대요. 원래는 엄마 아빠들 야 저 조심해야 돼. 저기 선교사 집이야.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선교사인데 제가 선경책을 안 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이 아이들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미스터 김 당신은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 예 맞아요. 왜요? 왜 당신은 나한테 한 번 더 선경책을 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신기한 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종교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예수교육소를 기념 안 하고 왜 산타클로스를 더 좋아해요? 아 이거 질문 참 멋지잖아요. 그럼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대답할 때에 보금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궁금하시죠? 아 들어와 보세요. 그때 이제 성경을 열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를 증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주님께서 계속 마련해주고 계세요. 이런 주일학교 모임을 통해서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디무대 우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미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5년 정도 찌뜨라라의 교회에 같이 머물면서 지금 사회를 감당해 오고 있는데 초기부터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깔리만탄에는 저뿐만 저희 가정에 오기 이전부터 우리 서울 북부교회 강인길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깔리만탄에 방문하여 현지에 계신 형제님들의 고향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폰티아나그로 들어가야 됩니다. 폰티아나그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숲속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정인 것이죠. 그 지역만 해도 큰 지역만 따져봤을 때에는 한 6, 7 지역이 됩니다. 큰 지역만 따져봤을 때 저희도 인도네시아에 온 이후로 두 달에 한 번씩 짧게는 매달 열흘 단위 일주일 단위로 비행기를 타고 현장을 같이 들어가죠. 같이 들어가서 가족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뿌려진 씨앗 복음의 씨앗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지 형제님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하면 아 주님 저희가 숭아의 아약이라는 지역으로 바로 가길 원합니다. 숭아의 아약이 여기 녹색 표시가 된 이 지역인데요. 폰티아나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면 차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타고 들어가야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숭아의 아약 지역입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서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도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아 그러면 주님 허락하시면 이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교육청 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거기에 있는 지역이 그곳에 있는 학교가 국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는 다르게 이 국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1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해도 한국의 교육청에서 얘를 인정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말이 성교사님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지 학교가 아니라 국지학교 인터내셔널 학교로 나와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국지학교를 보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학비면 오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립학교를 보내면 거기 어떤 행정서류만 잘 갖춰서 나오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럼 숭아예약지역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물리적인 부분으로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폰티아낙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폰티아낙이 저희들한테 합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폰티아낙을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방문했었던 시골 전도 이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고 차량은 수배를 해서 7시간 차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시간적인 환경도 수월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폰티아낙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뭔가에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서 차량도 있고 숙소도 있다고 한다면 얼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사회에 있어서도 더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폰티아낙을 통과를 해서 각 지역 시골로 들어갔을 때에 매번 갈 때마다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이제 일자리 찾으러 큰 도시로 나갔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대학교가 시골에는 없으니까 큰 도시로 나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폰티아낙입니다. 저희 현지 형제님들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어렵게 어렵게 심어놓은 이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누가 물고 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안되는데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 교회가 필요한 이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이 폰티아나에게도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 공감의 마음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일꾼 형제님들 제가 선교사라고 제 마음대로 아! 제 마음대로 저 폰티아나 가서 교회 세울게요. 이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님 어떻게 분별하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형제님께서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에 현지 형제님들도 마음속에도 아! 폰티아나에게도 지금 교회가 필요합니다. 형제님 또 숭아야에게 물리적으로 안되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폰티아나고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별의 마음을 하나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이제 숭아야에게로 바로 가는 것에서 다시 폰티아나고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폰티아나게에서는 차를 타고 또 한 5시간 6시간 요즘은 길이 좀 좋아져서 그나마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원래 들어가는 지역 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울퉁불퉁거리는 길을 한참을 타고 들어가야 되죠. 이런 길들을 가야 나오는 지역이 바로 숭아야약 지역입니다. 이 숭아야약은 우리 현지 형제님들 일꾼 형제님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수찬의 보금도 많이 전해줬고요. 이 지역에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필요한데 건물만 세워놓고 사람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폰티아나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저는 현지 형제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합니다.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냥 잠시 어느 한순간만 방문해서 들어갔다 나 할 일 했다 나 왔다 이걸로 끝나면 믿을만 해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도 교회 개척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 여러 지역 깔림한 땅 그 외 여러 지역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 보금 말씀을 들었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많고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진 씨앗 보금의 씨앗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기회는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폰티아낙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 새 사역 예정지는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자카르타에서 깔림한 땅을 가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의 밀집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폰티아낙으로 오거나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 큰 도시로 나옵니다. 혹은 자카르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폰티아낙을 거쳐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티아낙에 우리가 거점을 둔다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카르타에서 오시는 분들 또 시골에서 자카르타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모임 장소로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선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깔리만탄에 지난 십수년간 먼저 말씀드린 우리 강윤 현지 일꾼들을 통해서 보금이 많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처음으로 모든 깔리만탄에 있는 보금이 전해졌던 기회가 있었던 그 땅들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인들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열었어요. 가족 캠프 연합 캠프를 1회 처음으로 딱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해요. 여기서는 사람이 8명인데 갈 수 있는 교통비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통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오십시오. 오 지금 당장에 차비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택시타고 일단 오세요. 차를 타고 오면 첫값을 우리가 대신 내주고 첫 연합 집회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도 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합 캠프를 지난 10월 달에 가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아깝잖아요. 이 영혼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분들의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고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사회에서 말씀하면서 이게 도대체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누구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은 필요합니다. 38년 된 병자. 안진병이 병자. 우물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8년 동안이나 낫기를 정말 원하는데 누구 하나도 나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그 안에 넣다가 잠깐만 빼주면 나 나올 수 있을 텐데 38년간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려고 막 기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낫고 나옵니다. 그 한 영혼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 명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음성을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폰티아나게도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 또 교육을 위해서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온 우리 청년들 이 모든 분들 영혼 귀하잖아요. 이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폰티아나게의 폰티아나게의 환경적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어떤 중심지 깔리만탄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만 되는 도시 행정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집중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 깔리만탄 자체가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가 식민지 생활이 됐기 때문에 해외의 성교사들 많은 기독교 성교사들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물론 카톨릭도 많고요. 물론 무슬림들도 많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교사들이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기국의 현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 부족한 겁니다. 귀한 어떤 정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그런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걸 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폰티아나가 예배당을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2층에 예배당 홀을 만들고 3층에는 방으로 꾸며놔서 오시는 분들 숙소로 제공을 하고 또 1층에는 인도리시아 사람들 특성이 있어요. 아침에는 커피와 빵을 한잔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1층에는 조그만한 뭐라고 할까요? 커피나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재정적인 도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뤄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배당 개척하는 것 폰티아나가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한 5개 6개 큰 소 도시들에게도 또 거점 지역을 또 세우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먼저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위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도외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불공원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님 보세요. 제가 주인님 주신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야 너는 5달란트밖에 안 남겼냐? 예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약속의 말씀까지 허락하시잖아요. 칭찬 플러스 약속까지 해주시잖아요. 모든 믿는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어디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받고 있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달란트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또 물심장면 후원해줌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인도네시아 국기를 볼 때마다 저희 가족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흰색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국기를 볼 때마다 빨간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보혈의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과 같이 하얗게 저희가 실을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국기마저도 멋지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그런 것들을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희들 그거 아니? 니네 나라 국기 진짜 멋있단다? 왜요? 야 그 빨간색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인도네시아 말로 메라 뿌띠라고 얘기하거든요. 메라는 빨간색 뿌띠는 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주의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이 빨간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단다. 이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얗게 될 수 있어. 눈처럼. 이게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저희 가족이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또 한국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후원 또 위로 격려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점으로 칭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 안에 우리의 어떤 지혜의 지식의 풍요함 어떤 가진 것에 대한 부요함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다섯 달란트를 줬는데 다섯 달란트를 또 남겼다 이럴 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도 요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찌뜨라라의 교회 기도 제목들은 아마 우리 열린길 소식제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비대면과 대면 집회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본티아나 또 깔리만탄 승하의학 지역에 있는 새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지 예배당이 지금 비영리재단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모든 우리 이웃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가정이 독립된 어떤 그런 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꾼들을 돕는 일꾼이 되자.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일세대들이시기 때문에 어디 누구한테 마음에 있는 속내를 잘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돕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환경이 됐건 일꾼들을 돕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대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비자 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년 2023년 1월달이 되면 또 비자 연장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몇 번 계속 연장이 됐는데 내년이 되면 5년짜리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비자이기 때문에 비용도 더 커지게 되고 또 프로세서도 많아지게 되겠죠.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이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나이가 벌써 큰 애가 내년 되면 중학생이 돼요. 막내는 7살이 되고 둘째가 11살이 됩니다. 10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생활 적응하는 거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친구들하고의 교우관계 또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린이 사역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르신 곳 맡겨진 곳 어디서든 항상 충성되게 성길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삶의 간증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봄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저희 큰 아이가 중학교를 가기 전에 저희가 폰테아나구로 이사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정으로 보자면 2024년 아마 7월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찌뜨라라에서 6학년 학교 생활을 마치고 중학교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이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거주지가 필요하겠죠. 또 거주지에서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 이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서류들이 필요할 거고 또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걱정되냐고요? 걱정 많이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걱정이 되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요. 왜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함이 없고 넘어짐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방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와서 이렇게 성교님들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나눴는데요. 우리 가정에 계시는 또 각 교회에 계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영역 간의 강관함을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한 방향 한 뜻으로 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어리고 작은 자를 또 초대해 주시고 또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GNTV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GNTV를 통해서 말씀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또 기도하시는 모든 후원자들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GNTV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유익을 얻고 있음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환경 이런 좋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지상 끝까지 어디에까지 어디에든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가정과 교회가 평안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